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수띠마카 청정도는 2강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되겠죠 컨텐츠 썸마리 위수띠마카 이스 컴포즈 더브 수리 섹션 스 피치 디스커스 실라 에틱스 오피 스플린 사마디 멜리테이티브 컨센트레이션 바나 언더스텐딩 오 위스덤 그니까 이제 위수띠마카의 내용은 에 그 세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첫번째 것은 이제 실라 실라는 개지 개 개 이제 개정해 사막 인데 개 개정해 이걸 사막 이라 그러죠 사막 그러니까 개는 이제 실라가 되고 이런 에틱스 에틱스 라는 것은 뭐 윤리 무슨 규율 뭐 이런거죠 그 다음에 사마디 사마디는 삼마띠는 콘선츄레이션 콘선츄레이션 정이지 정 메디테이티브 컨센츄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해는 바나 바나를 얘기 바냐 지혜 언더스텐딩 이스덤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그 첫 섹션 part 1 explains the rules of discipline and method for finding a correct temple to practice or how to meet a good teacher the second 섹션 part 2 describes samatha practice object by object 까마타나 for the list of 40 traditional object in mentions different stages of 콘선츄레이션 그러니까 첫번째 이제 섹션은 part 1은 무슨 그 규칙 수행할 올바른 이제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장소를 얘기하는 거에요 장소 요즘 같으면 선원이 되겠죠 명상센터라든지 또는 좋은 교사라고 그랬지만 여기는 이제 스승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참선하는 것은 이제 3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좋아야 되고 또 도반들이 좋아야 되고 또 이제 세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3대 조건이 똑같아요 요즘도 물론 뭐 프로들은 장소가 뭐 상관없고 뭐 도반도 뭐 상관없겠지만은 그러나 처음 비기너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장소 좀 조용해야 되고 또 같이 그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야지 거기서 딴 생각하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하고 하면 그게 안 좋거든 그리고 또 스승을 잘 만나야 해서 지도하는 분 엉터리 같은 스승을 만나 가지고 이상한 것을 가리킨다든지 거기에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수행을 많이 하고 이런 훌륭한 도인 밑으로 가서 도를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 똑같아요 옛날에 지금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에서는 대상별로 사마타 수행을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콘손촌의 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40개의 어떤 그 목록이 있어요 어떤 집중에 대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서드 섹션 세번째 파트 3에서 7까지는 아가politik 에고가 of the practice this part shows a great analytical effort specific to Buddhist philosophy 여기서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파이브 스칸다스가 나왔죠 우리가 불교 영어 강의를 하면서 이미 나왔어요 파이브 이걸 오온이라고 해요 오온 어그리게이트란 게 뭐예요 뭉쳐있다 이거 뭐가 그러니까 오온 오온이란걸 오온 한여권에서는 오온 다섯 가지 뭉쳐있는 이게 뭡니까 색수상행식이죠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의 다섯 가지 요소에 의해서 뭉쳐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도 오온개홍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오온이다 공이다 이 공 그러니까 그것이 반야신경 뭐 다 마해나 대승불교라는 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이런 테라와다에 다 기반을 해서 발전한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건너뛰어버리면 교리상으로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테크니칼템을 알아야 되거든요 수로들을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오온 이런 것을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표현을 더 파이브 스칸다스 어그리게이체 아 그런 것도 모르고 뭐 대화가 되겠냐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아야타나스 처 처 처랑은 십이체를 얘기해 십이체 아니비 설치 아니비 설치 아니비 설치 랑 있죠 아니비 설치 루이 그 다음에 에 또 포노블츄루스 이거 사성제를 얘기하는 거고 고진별도 사성제 그 다음에 디펜던트 오리지네이션 렛되어서 못 받아 이거는 연기론을 얘기해요 연기론 에 그래서 세번째 섹션은 다섯가지 스칸다 오온 아야타나 처 네가지 고귀한 진리 사성제 그 다음에 이제 연기 지혜의 개발을 위한 입바사나 수행에 대한 설명이고 그것은 실천으로 인해 생겨나는 일전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불교처럼 특유의 분석적 노력을 이제 보여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븐 스테이지 오브 브리피케이션 디스 컴파리전 비트인 프랙티스 앤 서븐 릴레이 체리어 포인트 에트 골 이치 프리티스 니트 어테인 더 넥스 데이아 오픈 래프트 에즈 더 세븐 스테이지 오브 브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정화의 7단계 수행에서 일곱 개의 릴레이 변거 사이란 비교는 목표를 가르치고 각 순결은 다음을 얻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들은 종종 정화의 7단계라고 이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프리피케이션 오브 컨덕트 어 실라 위수티 프리피케이션 오브 마인드 찌따 위수티 프리피케이션 오브 뷰 디티 위수티 프리피케이션 바이 오버커밍 다우트 프리피케이션 바이 나 리지 앤 비전 오브 워리스 패스 앤 낫 패스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길이 아니냐 프리피케이션 바이 나 리지 앤 비전 오브 더 코스 프랙티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나 리지 오브 컨템프레이션 오브 라이즈 앤 폴 나 리지 오브 컴 템프레이션 오브 디젤루이션 나 리지 오브 어퓨런스 에지 테러 나 리지 오브 컨템프레이션 오브 데인저 나 리지 오브 컨템프레이션 오브 디스패 나 리지 오브 디지어 포 딜리버런스 나 리지 오브 컨템프레이션 오브 리플렉션 나 리지 오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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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어 음 으 어 부 으 으 이 ONY 으 is the culmination of the practice in four stages leading to liberation and nirvana. The emphasis in this system is understanding the three marks of the 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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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s of the age. This emphasis is recognized in value that is given to vipassana of samatha in the contemporary vipassana movement.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on 이라든지 on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랬죠 색수상행식 그 다음에 이제 아야타나 시비체라고 그랬죠 안이비설신은 안이비설신이라는 건 나한테 있는 거고 눈, 이, 비, 설, 신, 의, 색상의 미촉보, 대상 그 다음에 사성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불교의 연기라든지 이런 걸 기본적인 것을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정화해가는 그것을 여기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 전차 비교는 목표를 간지요. 각각 순수성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 흔히 정화의 일곱 단계. 삿다 위수티랑 삿다. 삿다. 이건 필요 없는. 그래서 신라 위수티. 행동의 정화. 신라 위수티라는 거는 행동. 그러니까 절에 가서 우리가 뭐 규칙을 지켜놨는지 이런 것이 다 신라 위수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후에 뭐 밥을 먹지 않다든지 잠을 적게 잔다든지 이런 말을 또 무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신라 위수티에요. 신라 위수티. 마음의 정화. 그 다음에 또 찌따 위수티. 찌따. 마음을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행동이나 마음이나 또 관점의 정화. 디티 위수티 어떤 보는 관점. 이런 것을 다 아주 순수하게. 이런 걸 이제 계속 훈련하면서 이걸 해야만이 궁극적인 열반이 이른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의심의 극복. 그 다음에 무엇이 길인지를 아는 지혜와 식견의 안정화. 이런 걸 전부 거기서 이제 논해 놨어요 지금. 그리고 실천 과정에 대한 지혜와 식견. 여기는 또 있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조하는지.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번뇌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또 이걸 해소시키는 해소를 관조하는지. 공포. 공포를 관조하는지. 위험을 관조하는지. 무심을 관조하는지. 해탈을 열명하는지. 심사숙고를 관조하는지. 지혜에 대한 평원의지. 순후. 이런 걸 전부 해놨어요 거기다가. 오다가 오사스님이. 그리고 이제 지혜와 식견에 대한 정화에는 이제 찬제블리니지. 그 다음에 첫 번째 길과 그 과실. 두 번째 길과 그 과실. 세 번째. 네 번째. 지혜와 식견에 의한 정화는 해탈과 열반으로 이른 네 단계의 실천의 정점이다. 이러한 체계의 주안점은 존재의 세 표식이 무상. 무상고 모아. 이게 산법이죠. 무상고 모아. 아니자. 무상이라는 걸 재행무상이라고 그러자. 아니자. 모든 것은 변해. 고정된 게 없고. 두카. 모든 것은 고야. 모아. 그 다음에 모아. 안 왔다. 그런 것은 이제 산법인을 철저하게 이제 이해하는 데 있고. 그리고 오늘날의 지관운동에서 지이와 관. 지이라는 건 삼았다를 얘기하는 거. 관이라는 건 입하사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지관상수란 말 있잖아요. 지관. 정해상수. 정해상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 콘서츄레이션만 집중 명상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입하사나만 또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닦아야 된다. 같이. 지. 그러니까 지. 콘서츄레이션만 산매만 즐기다 보면은. 물론 그. 아주 그. 산매력은 이제 강해지지만은 지혜가 좀 부족할 수가 있고. 너무 또 지혜에 집중. 입하사나만 집중해 버리면은. 거네. 어. 이 뭐. 이건 머리는 팍팍 들어가는데도 힘이 약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 이수띠. 막가는. 에. 세 부분으로 돼 있다. 개정에 삼아. 그리고 철저하게. 어떤 불교의 그. 교리에 입각해서. 어떤 해탈 열반에 이르는 그 과정을. 철저히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띠. 아까. 청정도론 이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